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오늘의 가장 핫한 해외 직구 핫딜 영상이 아니라 평소에 찾으셨던 제품들 댓글로 남겨달라고 문의드렸고 그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오늘은 영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적어주신 모든 댓글을 확인했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적어주신 글들도 확인을 했는데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제품 그리고 리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외시켰고 특별히 한국에서 구입하는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제품들은 제외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최대한 반영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원하시는 제품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댓글 주신 걸로는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쪽에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장 많이 문의하신 제품 중에 스투시 제품인데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찾아달라 어떤 제품 찾아달라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지만 스투시 제품들은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되는게 공홈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제품이 풀리고 공홈에서 한번 품절된 제품들은 다시 재입고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뭐 작년에 출시한 제품 찾아달라고 하시거나 한번 품절된 제품 찾아달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품절되면 리셀 사이트에서만 존재하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스투시 제품들은 스투시 공홈에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제품 많고 세일되는 것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정가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스투시 공홈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크마라 루드밀라 코트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마크마라 여러가지 제품들을 찾아봤고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24세븐 프랑스 백화점 사이트 한국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보다 프랑스 설정으로 둘러보시는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일단 현재는 3000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560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관부가세는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지만 유럽 설정 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랑스 또는 독일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배송대행지 사용하셔가지고 한국 받아보시면 되는데 배송대행지 선정하실 때 독일 배송대행지 중에서 독일 세금 공제해주는 그런 곳 있습니다. 그런 곳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금액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10% 세일 받아서 2700유로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고 그 금액에서 유럽 세금 빠진 금액 대략 13% 정도 또 빠집니다. 그러면 대략 2300유로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한국 들어오실 때 배송대행지 비용이라든지 관부가세 추가하시면 최종 비용 되니까 24셋으로 유럽 설정으로 막스마라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셋으로 세일도 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도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우미우 제품들도 핸드백 종류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세타이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돼서 가격 좋습니다. 신상 제품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한 사이트 미우미우 다른 신상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카페로 프라이탁 제품 문의하신 분들 계시는데 컬티즘 사이트에 프라이탁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가 별로 없고 재고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유럽 세금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어서 장바구니에 담고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이미백 150유로까지 가격 떨어지고 신규 회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10%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36유로 대략 2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라이탁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제품들 10% 세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브룩스 에디션 워커2라는 제품인데 저도 처음 알게 된 제품인데 평발이시라든지 발이 조금 불편한 분들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제품 찾게 되면서 리서치를 조금 해봤는데 발표하는 제품으로 가장 많이 찾는 제품 브룩스 에디션 제품 비롯해서 호카오나원의 본디 제품 뉴발란스 990 시리즈 제품 이런 제품류를 많이들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이 제품 같이 확인해보시면서 다른 발표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특별한 세일되는 곳은 없지만 호주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 좋습니다. 호주 달러 22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고 계산해보시면 20만원 안되는 금액 19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는 피해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다른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사이트인데 정가로 판매되고 있고 작은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여러가지 제품들 호주 사이트에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여러가지 제품들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뉴발란스 991 제품 문의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게 네이비 색상 또는 그레이 색상이라던지 여러가지 색상 문의하셨는데 991 제품 같은 경우는 찾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간간이 세일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세일되는 곳 그리고 재고 있는 곳을 찾아서 보여드리면 일단 엔드클로징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19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맞는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엔드클로징 사이트에 뉴발란스 991 제품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호주 사이트인데 991 여러가지 제품 신상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색상들도 원하시는 색상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로 993 제품 세일되는 곳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디코드 사이트에 993 제품 계속 재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재고 들어오면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해서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93이 21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국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내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990 버전 6 제품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아직도 좋은 금액 22만 5천원 여성 제품도 따로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제품들 사이즈만 들어오면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993 제품 기다리시기 싫고 바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뉴발란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모든 사이즈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넘지 않는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식 홈페이지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의하신 제품 버켄스탁 보스톤 제품 특히 타오페 색상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이트 세일드에서 판매됩니다.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30% 가격은 굉장히 좋지만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일단 이 금액에서 세일받으시면 110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미국 달러 15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가능합니다. 여성 사이즈도 판매되고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버켄스탁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는 사이트 30% 세일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일은 되지 않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리볼브 사이트 이 사이트에는 사이즈가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60불 판매되고 있는데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까지 가능해서 160불 최종비용 21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사이즈 만나 볼 수 있고 헛베리 사이트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포스톤 제품 모든 사이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의하신 제품 우영미 부케 제품 문의하셨는데 저번 시즌 부케 반팔 티어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이트 전부 다 품절됐기 때문에 사이즈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센스 사이트에 검정색상 사이즈 남아있는데 191불 판매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 티어츠 흰색상 144불 우영미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으니까 에센스 사이트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엔드클로징 사이트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 티어츠 보여드리고 있는 나비 프린트 제품 그리고 코글 사이트에 부케 제품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2월 제품 아니라 이번 시즌에 출시된 제품 이 사이트에는 30% 할인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시즌 제품이 조금 더 이쁘기는 한데 신상 제품 찾으시는 분들 30% 세일받으시면 28만 5천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코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우영미 신상 제품들은 전부 다 30% 세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의하신 제품 칼아트 자켓 종류도 찾아봤습니다. 일단 칼아트 제품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컬티즘 사이트이고 신규 할인 코드까지 입력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금액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디트로이트 자켓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전부터 소량으로 계속 계속 입고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고 제품 들어왔을 때 바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찾아볼 수 있고 디트로이트 제품뿐만 아니라 미시간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에센스 사이트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미시간 제품 189불 판매됩니다. 에센스 사이트에도 칼아트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편집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도 칼아트 여러가지 제품 이 사이트 같은 경우 가격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이즈가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의하신 제품은 가장 많이 문의한 제품 중에 하나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일단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문제가 그런 사이트들 결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구입이 힘들다는 거 언제나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한 아이코닉 사이트에서 랄프로렌 폴로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일단 이 사이트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 있는데 배송된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지금 시즌에 구입하면 딱 적기인 제품 99,000원 구입 가능하고 리넨 셔츠 색상도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 110불 96,000원에 구입 가능하고 랄프로렌 폴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됩니다. 일부 제품들은 추가 세일도 돼서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랄프로렌 폴로 세일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YM-E 유이버스라는 요 사이트 많은 분들 문의하셨던 살로몬 고어텍스 제품이라던지 자키미스 제품이라던지 스톤 아일랜드 그리고 패딩 베스트까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이미 가격이 굉장히 좋고 추가 할인 코드까지 있어서 그것도 입력하시면 일부 제품도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XT6 고어텍스 제품 색상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습니다. 전부 다 관부가 스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XT4 제품 같은 경우도 15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제이포스 원 제품 같은 경우도 127부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검정 색상도 가격이 살짝 높긴 하지만 여러가지 사이즈 남아있고 요 제품도 사이즈 찾아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모든 사이즈 판매됩니다. 하지만 세일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이라던지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 베스트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 원하시는 제품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타고니아 토렌셀 제품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저도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어서 레인 자켓으로 입으면 딱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호주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 색상 가격 좋습니다. 호주 원래 정가가 250불 정도 되는데 현재 205불 정도 17만 8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 피해서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그리고 호주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미국 사이트보다는 구입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만 잘 선정하시면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드클로징 사이트에도 파타고니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는 손쉽게 직접 배송 가능해서 많은 분들 찾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달라고 하신 제품 가민 포러너 제품이고 정확한 모델명을 적어주시지는 않아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위주로 찾아봤는데 일단 이베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245제품 210불 정도 판매됩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에 가민 포러너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가민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베스트바이 사이트에도 포러너 제품 여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포러너 제품 55짜리 제품 같은 경우도 170불 정도 판매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제품 찾아달라고 하신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마샵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페라가모 제품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저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해본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세일 정보 담아서 소개를 내드린 적도 있는데 안타깝게 현재 조마샵 사이트에선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판매는 되고 있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호주 달러 150불 180불 이렇게 판매되는데 저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만원인가 3만원 정도 구입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비싼 돈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조마샵 사이트에 페라가모 안경테 종류들만 모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조마샵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페라가모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명품 안경테 종류들 가장 저렴한 금액에 재고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경테 종류들 여기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영상이 아니라 원하시는 제품 비주로 찾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원하시는 제품 남겨주시면 어느정도 영상 하나 나오겠다 싶으면 이렇게 따로 빼서 영상 만들어드리거나 원하시는 제품 적어주시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세일정보 보이면 해외 직구와 딜 영상에서 담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안주 되시고 저는 내일 세일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